그렇지! 어우 잘한다, 저기에서 코너, 코너, 반대쪽 코너 말고 반대쪽 코너 틀어야돼요, 그렇죠, 잘 되고, 이 속도, 브레이크 잡고, 브레이크 잡고, 브레이크 한번 탁 쳐주고, 그 다음에 코너, 그렇죠, 팔자주행, 브레이크, 그렇죠, 그렇죠, 코너 두면서, 그렇죠, 좋았어요, 아주 스무스했어요, 브레이크, 그렇죠, 좋았어요, 이거 반복하면 시합 나와도 되겠습니다, 좋아요, 브레이크 치고, 그렇죠, 코너, 그렇죠, 브레이크 치고 코너하는 게 포인트예요, 브레이크, 브레이크, 그렇죠, 코너, 거기는, 오, 좋았어요, 예, 좋았습니다, 주행, 쭉 달려주고, 브레이크, 코너, 그렇죠, 오, 자유로우 시스템까지 달아가지고, 들어줬어요, 자, 코너 다시, 오케이, 한번 와보세요, 한번 여기 와서 오세요, 자기 앞에, 자, 이쪽 오세요, 가로, 자, 직신성도 좋아지고, 코너, 브레이크 다 좋고, 이제 이렇게 하면, 이제, 시합도 뛸 수 있을 것 같아요, 앞바퀴 등으로 중요한데, 일단은, 일단은, 자유로우 시스템까지, 자, 달았습니다, G, Y, C, 300까지 달아서, 직신성이,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, 직신성이 좋아져요, 그 다음에, 다리도, 구멍 뚫어서, 잘 될 것 같습니다, 아까 코너 그렇게 돌면은, 아주 좋아요, 부드럽고, 아주 좋았고요, 만약에 시합 나간다면, 이게 만약에 시합 나간다, 그러면 입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,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, 생각이 듭니다, 자, 오케이, 잘 할 수 있을 거예요, 한번 해보세요, 네, 나중에, 자, 오, 후진을 좀 강하게 했어요, 그렇기 때문에, 오케이, 코너, 그 감각 그대로, 그 감각 그대로, 그렇죠, 아까 했다고 잊지 말고, 그 감각 잊지 말고, 그렇죠, 브레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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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크 잡고, 아, 좋았어요, 저기 뭐냐, 코너 돌려고 했구나, 저기 기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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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, 오, 연습 좋았습니다, 쭉 오고, 브레이크 잡고, 가운데도 브레이크 잡고, 그렇죠, 코너 틀고, 그렇죠, S차 코스, 야, 이거는 일반 사람도 못하는 건데, 다시 한 번 더, 잡고, 실은, 브레이크, 그 다음에 코너 살짝, 그렇죠, 괜찮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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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, 브레이크 좀 강하게 했습니다, 자, 쭉 오시고, 직진성, 직진성 보소, 오, 오케이, 좋았습니다, 마무리 할게요, 안녕, 야, 띠 띠 띠